너 둘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할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 손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라게운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할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 손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할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 손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참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저번에 너의 온도가 너무 높은 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